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에도 산유국의 꿈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국 하나의 해풍닉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뒤에도 동해, 특히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 이후 몇몇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탐사 시추도 하지 않은 단계라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 1976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항 0일 만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원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1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주택가에서 소량의 석유가 발견되거나 지하수 개발 중 천연가스에 불이 붙는 등 간간히 소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1979년 석유공사 설립 이후 48번의 탐사 시출을 진행하면서 동해에서만 27번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동해가스전 외에 경제성이 확인된 곳은 없습니다. 정부는 심해평가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호사의 보존 가능성 평가라는 점에 고무돼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소재한 액트지호사의 대표는 전 미국 퇴적학회 회장으로 남미 가이아나 등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다수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물리탐사 수행은 석유공사가 했고 액트지호사는 석유공사의 분석 방법론에 동의한 것으로 석유가스의 부존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가스의 존재와 상업적 개발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